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책을 보다가 사필귀정이라는 한자성어를 보게 되었는데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거짓과 잘못이 아무리 감춰져도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저는 바로 이 사필귀정의 사건을 목격했던 장본인이랍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요. 제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평생 목수일을 하시며 자식들을 키워주셨죠. 엄마도 장사를 하셨는데 평생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부모님의 이런 부지런함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은 아빠가 목수일을 하시다가 3층에서 떨어지셨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진짜 가족들 모두 너무 놀라고 걱정돼 며칠 밤낮에 밥도 못 먹고 내내 울기만 했었거든요. 정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으셨죠. 다치시고 난 후에도 거의 한 달 정도는 꼼짝없이 누워만 계셨는데 이후에 낳으시자마자 다시 또 망치를 잡으셨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앞발 말리셨는지 모릅니다. 여보, 좀 쉬어. 다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야. 한 달 쉬었다고 그 뼈가 다 붙었겠어? 무리하지 말고 제발 좀 쉬어. 이러다가 당신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아휴, 내가 일을 해야지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쩌겠어. 애들도 셋인데 당신 혼자 고생할 수 없지. 나 나가서 쉬엄쉬엄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아침 저녁으로 쉴 틈 없이 일하고 나 간병하고 힘들잖아. 내가 뭐 평생 이렇게 쉬라고 했어? 당신 몸 좀 더 괜찮아질 때까지만 푹 쉬자는 거잖아. 아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말려. 여보,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안 돼. 지금 나 멀쩡해. 3층에서 떨어지고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몰라? 하늘에서도 이 정도면 나 아직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 애들 다 키울 때까지는 안 쉬고 일할 거니까 당신은 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부모님은 말 그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대에 입학할 수 있었죠. 오빠는 그때 당시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는데 오빠가 정말 저에게 잘해줬어요. 늘 동생을 생각하고 챙겨주는 다정다감한 사람이 바로 오빠였죠. 한 번은 새로 공장에 들어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오빠가 오랜만에 집에 왔었습니다. 오빠 언제 왔어? 일은? 일은 끝나서 온 거야? 어때? 일은 괜찮아? 안 그래도 오빠 이번 주엔 오나 안 오나 기다렸는데 저번 주엔 바빠서 못 왔잖아. 오빠 기다렸어? 오빠가 요즘 좀 바빠서 못 왔어.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느라고. 별일 없었지? 아 그리고 선희야 오빠가 줄 거 있는데. 자 이거 받아. 어? 오빠 이거 워크맨이잖아. 이거 어디서 났어? 아 나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이거 비싸지 않아? 아니 이 정도야 우리 선희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지.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오빠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못 갔는데 우리 선희는 똑똑해서 대학도 가고 말이야. 오빠 어깨가 우리 선희 덕분에 얼마나 으쓱한지 몰라. 앞으로 잘하라는 선물이니까 이거 받고 공부 열심히 해. 오빠 고마워. 진짜 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오빠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고 전 너무나 기뻐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오빤 그렇게 절 살뜰하게 챙겨주고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런 오빠의 사랑을 남동생에게도 많이 전해줬어요. 그렇게 저희 삼남맨 서로 우애 좋게 잘 지냈습니다. 한 번은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는데 오빠가 밤늦게 전화를 해왔어요. 일이 늦게 끝나 퇴근하고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였죠. 선희야 별일 없지? 오빠 이제 일 끝나서 와가지고 전화한 거야. 오늘 진짜 바빴다. 아마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아. 오빠가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선희 시집 갈 때 집 한 채는 해줘야 하는데. 에이 오빠 집 한 채만 해주려고? 이쁜 동생 시집 보낼 수나 있겠어? 그렇지. 에휴 우리 선희 아까워서 누구한테 보내겠냐. 너 별일 없는 거지? 오빠 이제 일 적응 다 했어. 여기서도 일 잘한다고 아주 칭찬이야. 오빠 알지? 어디 가도 적응 잘하는 거. 알지. 난 오빠 걱정 하나도 안 해. 엄마랑 아빠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가 더 걱정이지 뭐.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고 자고. 이번 주말에도 올 거야? 바빠도 한 번씩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오빠가 이번 주말엔 꼭 갈게. 그때까지 부모님 잘 모시고 있어. 선우랑도 잘 지내고 있고. 오빠 없으니까 네 어깨가 목었겠네. 부탁한다. 전 그 통화가 마지막일 거란 생각은 그땐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희 집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장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오빠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음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죠. 저희 집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내내 저와 동생, 부모님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벌써 30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지금도 펑펑 나올 정도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오빤 저희 집의 기둥이나 다름없었어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저와 동생을 누구보다 살뜰하게 챙겨주고 생각해 주던 게 오빠였죠. 동네에서도 오빠 같은 마진 없다면서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통곡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아들. 고생만 하다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니.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오빠, 우리 오빠 어떻게 해. 오빠 없이 우린 어떻게 살라고. 오열과 통곡 속에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빠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어요. 그 후로 2년 동안은 추억거리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무의미한 일상을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남동생과 부모님도 그때 그 인연이 제일 힘들었던 시기라고 하셨죠. 겨우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나서 전 대학을 졸업했고 운이 좋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직장 동료였던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쾌활하면서 유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진짜 호무맹랑한 개그를 할 때가 있는데 전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정말 뻔뻔하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개그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선이야, 너 그거 들었어? 내가 아까 어디서 들었는데 11월엔 뱀이랑 벌이 없대. 신기하지? 왜 뱀이랑 벌이 없는지 알아? 그래? 11월에 뱀이랑 벌이 없나? 근데 왜 그런 거래? 그건 말이야, 11월이 노뱀벌이거든. 어때, 웃기지? 아이, 그게 뭐야. 어디서도 그런 개그를 배워왔대. 참. 야, 그것 봐.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 너 웃으라고 농담한 거야, 농담. 재밌지? 내가 부장님한테 배워왔어. 요새 우리 팀의 개그가 유행이라니까. 남편과 함께 있을 때면 정말 재미있고 기분이 좋았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쳤을 때도 항상 제 곁에서 절 웃겨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시댁에 갔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시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딱 시댁 대문을 여는 순간 전 너무 놀라서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도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넓은 정원이 있었고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러운 집이 딱 보이니 순간 기가 죽더라고요. 이런 집에서 절 받아줄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죠. 그런데 시댁 분위기인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어머 반가워요. 어서 와요. 난 우리 중석이 엄마. 오늘하고 고생 많았죠? 여기 앉아요. 우리 중석이가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전 박선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이 그래요. 지금 저녁 준비하곤 있는데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눠요. 그날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찻잔을 들자마자 손이 벌벌 떨려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떨어요. 하긴, 그래 내가 그 마음 잘 알지. 나도 시부모님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떨지 말아요. 그런데 떨지 말아요. 괜찮아요. 긴장 풀고 편안하게 있다가 가요. 사모님, 사장님, 저녁 다 준비됐습니다. 식사하세요. 그럼 우리 주방으로 옮길까요? 아휴, 내가 신경 좀 쓰라고 얘기는 했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지 모르겠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눠요. 시댁엔 가정부 아주머니도 계셨고 저희 집 간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셨죠. 그런데 전 식사를 하러 갔다가 진짜 더 깜짝 놀랐답니다. 정말 20초 반상 그 이상이 식탁에 차려져 있었어요. 해산물부터 시작해 갈비며 나물이며 보기만 해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려져 있는 식탁을 보고 더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잔뜩 얼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시부모님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사실 우리 중석이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부친께서 목수일 하시고 모친께서는 식당 하신다고 우린 직업 이런 거 뭐 하나하나 따지진 않으니까 그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둘이 좋다는데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있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그래. 우린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으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식사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다가 가면 돼요. 아이고, 이거 완전 긴장을 잔뜩했네. 그때 시부모님은 정말 사람 좋은 얼굴로 허허 웃으며 제 긴장을 풀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 이후에도 종종 많이 봤었어요. 늘 만날 때마다 정말 절 많이 생각해 주시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항상 만남을 가졌죠. 이런 집이라면 저도 결혼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결혼의 조건 딱 한 가지 말하셨어요. 그건 바로 결혼하고 합가를 한다는 조건이었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딱 이거 하나만 지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난 내가 우리 아들이 없으면 너무 걱정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 아니, 세 살 먹은 애처럼 허구헌 날 다치고 혼자서는 밥도 안 차려 먹고 아무리 아줌마가 있으면 뭘 해.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때? 아, 지금 같이 집에서 살자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 솔직히 우린 가정부도 있고 집안일이야 가정부 아줌마가 다 하니까 음식이나 청소나 이런 건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선이 넌 우리 아들만 잘 챙기면 돼. 그리고 직장 다니고 싶으면 그대로 다녀도 되고 말이야. 어떠니, 자식이랑은 한 명밖에 없어서 그래. 그때는 사실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잘해주셔서 합가를 해도 좋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흰 합가를 결정하고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 합가를 하고 나선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내심 합가에 대해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도란도란 하루 일괄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때 한 번은 시부모님이 미래 계획을 얘기하셨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참 제가 이 가족 구성원이 정말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선희야, 봐봐. 우리 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니곤 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선 우리 남편 회사를 물려받을 거야. 그래서 지금 다니는 곳이 대기업이라서 아무래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 경험을 쌓고 오는 거거든. 아,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안 물려받으면 누가 받겠어. 아, 참. 우리 선희도 일 잘하니까 나중에 일이 힘들면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오면 되겠다. 그치? 월급은 내 두둑하게 주라고 하마. 그럼 좋죠, 어머님. 월급 두둑하게 주시면 전 아주 충성을 다할 거예요. 아유, 우리 며느리. 얼른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일 아주 잘한다고 하길래 내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 얼른 데리고 와야겠어.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시부모님과의 마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새 시댁 생활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늘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시부모님도 계셨지만 전 그 집에서 또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부 아주머니시죠. 가정부 아주머니는 저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부모님에겐 마치 군대에 온 것처럼 군기가 꽉 잡힌 상태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싶어 남편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여보, 근데 아주머니 왜 저렇게 군대처럼 얘기를 하시지? 나랑 둘이 있을 땐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시던데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별다른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 오실 때부터 그러셨어. 그래야 예의라고 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야. 괜찮아. 그래? 그래도 좀 너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보는 건가? 그래, 당신이 아직 아주머니를 잘 몰라서 그런가 봐 원래 저러시는 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땐 남편의 말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선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말론 아주머니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했지만 전 겪으면 겪을수록 아주머니가 참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시부모님 손님분들까지 오셔서 엄청 설거지할 게 많이 나온 날이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그냥 밥 먹고서 나가길래 아주머니 혼자서 너무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 제가 팔을 걷어붙였죠. 그랬더니만 아주머니가 엄청 놀라시더군요. 아유, 됐어요. 그냥 두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니까 손대지 말아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거 혼자서 하시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려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음식 하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이거 제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인데요, 뭘. 작은 사모님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럼 아주머니 제가 옆에서 행곡이라도 할게요.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요. 아셨죠? 옮기는 건 같이 해요. 그날 그렇게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소소하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처럼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엄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전 아주머니에게 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말을 좀 편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점점 친해지면서 추억도 많이 생겼답니다. 한 번은 제가 김치를 담궈보고 싶다고 해서 아주머님에게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게 됐어요. 선희야, 김치는 배추를 먼저 잘 절여야 돼. 배추만 잘 절여도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배추만 이렇게 잘 절여놓으면 돼. 이것 좀 먹어봐. 어때? 와, 아주머니, 양념 맛 완전 맛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간이 딱딱 맞아요? 아까 보니까 그냥 뚝딱뚝딱 넣으시던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 내가 이거 비율 다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서 한 번 먹어봐. 그냥 그대로만 해도 진짜 맛있을 거야. 선희, 넌 손도 야무지니까 잘할 것 같다. 김치뿐만 아니라 나물 무치는 법이나 찌개 끓이는 법까지 전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3년 정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동안은 진짜 아무런 탈 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난 후부터 시부모님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도 임신에 실패하니까 처음엔 보약도 지어주고 임신이 잘 되는 약도 구해서 주기도 하던 시모가 점점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남들은 애는 잘만 들었었더니만 어찌 된 게 넌 애 한 번은 못 갔니? 어? 너 설마 니네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문제라뇨.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지.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한 집이야. 우리 아들도 독자고 남편도 독자고 그러니까 네가 아들 하나는 꼭 낳아야 돼. 그러면 좀 노력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건강식으로 챙겨도 먹고요. 어머님이 지어주신 보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래, 안다만 아휴, 애가 근데 왜 안 생기냐 이 말이야 난 시부모님은 점점 저를 더 압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런 시부모님 모습에 남편이 나서서 방패막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너, 혹시 다른데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병원 가서 그런 건 확인해 볼 수 없는 거야? 남들은 다 손주 안아봤다고 난린데 우리 아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여태껏 손주를 안 보여주냐고 난리다 난리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애 못 낳는 게 우리 잘못이야? 나도 일이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그런 거지 왜 자꾸 이 사람 탓을 하냐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지 내가 뭐 선의 탓을 한 거니? 그저 난 속상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하시냐고요? 다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이 갖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예요?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그나마 남편이 나서서 방패막이 되어줄 땐 시부모님도 크게 뭐라고 하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결국 남편도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하더군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때도 저인 임신 한 번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점점 저와 대화를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런 모습에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매몰찬 시부모님의 태도였어요 절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줌마, 쟨 밥도 주지 마세요 애도 못 가는 게 무슨 밥이야? 그냥 굶어라, 굶어 너 살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저녁은 이제부터 먹지 말고 굶어서 살 좀 빼 사모님,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 뭐요? 차려주지 말라고요 예? 지금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뭐 여기서 그만두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 똑바로 들어요 내가 허락할 때까지 절대로 밥 차려주지 말라고요 알았죠?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밥 먹는 걸로 이러시는 거예요? 살쪘다고 임신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럼, 네가 좀 설명을 해봐 그럼 왜 임신을 못하는지 너 설명할 수 있니? 못하자 너 잔말 말고 내가 그래도 애 하나 낳아봤으니까 내 말 들어 밥 앞으로 먹지 말고 굶어라 시모는 제가 살이 쪄서 그런 것 같다며 밥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속마음은 임신도 못하는 저에게 밥 한 끼도 주기 싫다는 뜻이라는 걸 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압박을 주면서 눈치를 보게 만드니 저는 집에서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다행히 아주머니가 시모가 안 계실 때 틈틈이 밥상을 차려서 방으로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눈앞을 가릴 정도예요 예, 선희야 이거 먹어 얼른 사모님 잠깐 밖에 가셨거든 지금 먹어야 돼 좀 이따 들어오셔서 이거 알면 난리나 난리 아주머니 저 진짜 너무 서러워요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휴 그러게나 말이야 왜 저러신다니 일단 지금은 밥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는 수밖에 없어 이거 먹어 저녁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가져다 줄게 걱정하지 말고 당분간은 그냥 조용히 있어 정말 서럽고 서러웠지만 그땐 임신이 되지 않는 게 진짜로 제 탓인가 싶어 점점 위축이 됐습니다 남편도 점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 집에 저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 이유를 물으니 더 경악할 소식을 얘기해 주더군요 나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 들어가려고 아버지가 중국으로 사업시장을 넓히신데 나보고 거기 담당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뭐? 갑자기 무슨 중국이야? 중국에서 사업을 차린다고? 그럼 난? 난 어쩌고? 당신이 여기서 일하잖아 일단 내가 먼저 중국에 가 있을게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아버지 사업 넓히는데 내가 기여를 하게 되면 아버지도 날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 무슨 나한테 한 번 상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마저 가버리면 난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만 있어 확정되면 내가 그때 다시 얘기할게 막무가내로 중국으로 떠날 수 있다는 말을 꺼내는 남편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소원해졌다곤 하지만 부부인데 어떻게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이런 큰 얘기를 꺼내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며칠 뒤 전 시모에게 황당한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예 우리 아들 중국에서 회사 차리는 거 알지? 요즘은 해외 시장도 개척해야지 국내는 좀 시장이 좁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길 막기로 했으니까 넌 그렇게 할 거라 결정된 사안이니까 변하는 건 없어 그냥 그렇게 알라고 말하는 거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말은 하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중국으로 그렇게 떠나요? 저 솔직히 남편 거기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럼 우리 아들 그 작은 회사에 묶여 있으라는 거니?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원이 승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넌 왜 우리 아들 발목을 잡는 거야? 발목을 잡는다니요 저흰 부부예요 부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저 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 저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가 거길 왜 가? 너까지 가서 우리 아들 고생하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니? 사업 운영하느라 정신없는 애 방해하려고? 아휴 됐다 여기서 기다리면서 나중에 가던지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문제야? 어떤 상의도 없이 그렇게 결정된 남편의 중국행이었어요 아무리 싫다고 얘기를 해봤자 식구들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불과 3주 만에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종종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엔 연락도 잘 오지 않았죠 그러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종이 하나를 내밀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 너희 어차피 이대로 살다간 답도 안 보이고 이제 그만 이혼해라 네?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남편이랑 이런 얘기 꺼내본 적도 없어요 참,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평생 중국에서 살 수도 있어 너 혼자 여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 거니? 솔직히 너도 싫고 우리도 싫어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만날 이유가 뭐가 있니?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얘기하기 껄끄럽다고 나한테 전해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도장 찍고 법원에 제출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산 세월을 봐서 내가 너한테 1억은 주마 1억이요? 어머님, 도대체 1억씩이나 주시면서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안 되겠어요 저 남편이랑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이혼 묻지 마 앞으로 너랑 연락할 일 없다고 하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사람이 싫은데 이유가 뭐가 있니? 그냥 싫은 거야 니들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돈도 주겠다는데 왜 못 받아들인니? 하여튼 난 전했으니까 얼른 서류 정리나 하렴 중국행 통보도 모자라 이혼 통보까지 하는 이 집안 식구들을 보면서 그동안 난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허무하기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에게 연락을 해봐도 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이혼을 미루고 미루니 그제서야 겨우 남편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여기서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아 솔직히 난 아빠한테 내 능력 보이고 싶어 그래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나 당신 챙길 여력이 없어 이대로 당신이랑 사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혼해줘 당신 진심이야? 고작 능력 인정받자고 나한테 이혼을 통보하는 거야? 그래, 당신도 솔직히 지긋지긋했잖아 우리 집 어차피 당신한테도 손해볼 일은 아닐 테니까 그냥 조용히 끝내자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야 남편의 말에도 전 뜬금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에게 해준 말 때문이었죠 선희야, 넌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너한테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저 돈 준다고 할 때 그냥 돈 받고 이혼해 내가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나도 더 이상은 말 못해 내가 너 동생 같아 사는 말이야 무조건 돈 다 받고 나가야 한다 내 마음 알지? 넌 유일하게 이 집에서 날 사람 대접해준 사람이야 너한테 정말 고마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니까 꼭 내 말 들어 그땐 그게 정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그 집에서 절 아껴줬던 아주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렇게 가정부 아주머니 덕분에 전 이혼 도장을 빨리 찍고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댁에선 본인들 사회적 위치도 있고 그러니 저에게 돈이라도 주고 입마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혼하자는 말로 큰 돈까지 저에게 지어줬던 거죠 그렇게 결혼 5년 만에 전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해서 온 딸을 눈물로 꼭 안아주셨어요 선희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자 네 잘못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고 엄마 나 진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이유도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무작정 나가라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괜찮아 다 잊자 잊어 네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그 집에서 살았는지 아는데 네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살자 오늘만 엄마 아빠 옆에서 펑펑 울고 다 쏟아내버려 전 그날 엄마 아빠 품에 안겨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나빴다 하더라도 5년을 그 집에서 생활했는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별이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돈까지 쥐어준다는 게 너무 찝찝해서 전남편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 이혼 후부터는 아예 전남편은 연락이 되질 않더라고요 마치 실총이라도 된 것처럼 소식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마음속 한 켠의 상처를 안고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다녔던 회사를 쭉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사실 여자들은 그때 당신 애 낳고 결혼하면 경력 단절이 되는데 전 애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다닐 수 있었던 거랍니다 저는 더욱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계속 절 응원해 주시면서 힘을 주셨고 남동생도 누나 같은 사람 없다며 절 지지해줬죠 가끔씩 친구들 결혼식에 가거나 돌잔치에 갈 때면 좀 우울할 땐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남동생은 제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쉬는 날이면 같이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면서 마음을 함께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날들을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제 상처를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었을 때 회사에서 처음 열린 연탄 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연탄 봉사라고 하니까 처음엔 몸이 잘 따르지 않더라고요 오래전 연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가 생각나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봉사를 하다 보면 보람차고 좋은 일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봉사를 나가게 되었죠 쪽방촌에 한 집 한 집 연탄을 가져다 주면서 거기 주민분들이 다 너무 고마워하시더군요 한 집에 갔을 땐 할머니 한 분이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연탄 사러 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도와주니 내가 눈물이 다 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올겨울은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쩜 이렇게 좋으신 분이 봉사까지 오실까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겨울 보내게 됐네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집 대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자마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엔 세월이 20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절 오랜 세월 마음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던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보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 뭐야 당신이 왜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어 뭐야 여보 여보? 누가 여보야? 아니 도대체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있는 거야? 중국에서 사업한다면서 왜 여기 있냐고? 당신 아버지 집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이러고 있냐고? 그게 말이야 뭐야 정말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없어졌던 거냐고? 왜 연락도 안 됐던 거고? 난 그래도 5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잤으니까 당신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라도 듣고 싶었어 그래서 전화를 그렇게나 했는데 한 번 연락도 안 오고 무슨 말도 안 해주고 왜 그랬던 거야? 어? 말이라도 해봐 그게 내가 잠적했던 이유는 말이야 한참을 주저하던 전남편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가지고 오더니만 맥주잔에 한가득 달아 원샷으로 마셨습니다 뭔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싶었어요 당신 지금 술이 들어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뭐 술까지 마셔야 할 수 있는 얘기야? 어서 좀 말이라도 해봐 사실은 내가 진짜 미안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야 집 안에서 손줄 바라고 있지 당신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종용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라니? 그게 사실 집에서 당신이 애를 낳지 못하니까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 이혼을 안 하면 사업 절대로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지금 사는 집에서도 당장 나가라고 하셨고 그러곤 아버지 사업하는 사람 딸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정말 황당하게도 남편은 사업을 물려받고 싶어 저를 버렸던 거였습니다 시댁에선 제가 애를 갖지 못하니 이혼을 하라며 종용을 했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사업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혼하고 나서 바로 시부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업하는 사람의 이혼한 딸과 맺어주려고 자기들끼리 모든 계획을 짰던 거였어요 백년 가약을 맺기로 이미 집안끼리 다 약속을 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부는 그쪽 집안의 본인 아들은 이혼을 해서 혼자라면서 말했던 거였죠 그러니 저를 빨리 내쫓아 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전 너무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를 속이고 그렇게 통보를 했다니 그동안 힘들어했던 세월도 아까울 지경이었죠 그런데 뒤이어 하는 말에 전 참았던 분노를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 욕심에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나 아이 갖고 싶어 했던 거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날 버렸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당신만 믿고 결혼했던 건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보처럼 만들 수가 있어? 내가 진짜 미안해 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그땐 선택의 길이 없었어 그래 그럼 그렇게 이혼했으면 잘 먹고 잘 살던지 지금 이 꼴은 뭔데? 지금 뭐 하는 건데? 아버지 사업이 얼마 못 가서 망했어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그냥 망했다고 뭐? 사업이 망했다고? 그래 사업이 아예 쫄딱 망해서 온 가족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야 나도 그 여자랑 재혼했다가 아버지 회사가 망하니까 그 여자 1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냥 떠나버리더라 그리고 애 못 낳는 거 있지? 그거 당신한테 문제 있는 게 아니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 문제가 아니라니 그게 그 여자랑 결혼하고서도 애가 안 생겨서 하도 안 생기길래 검사를 받아봤는데 내 문제였어 내가 무정자증이래 병원에 갔는데 내가 글쎄 무정자증이라고 하더라고 뭐 뭐라고? 당신이 무정자증이었다고? 결국 저희에게 애가 생기지 않았던 건 제 잘못이 아닌 전남편의 무정자증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선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날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했는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 따져묻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엔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따로 검사를 받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에 저도 그땐 검사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이유가 무정자증 때문이었다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보려고 다른 사업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다 망해서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당신 부모님은 당신 부모님은 도대체 어디 있어? 그렇게 이혼시키더니만 아주 꼴 좋다 어? 꼴 좋아 도대체 어디 있냐고? 아버진 사업 망하고 술만 드시다가 돌아가셨어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미안하단 말이나 대풀이하는 전남편을 보고 전 속이 터져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대문이 열리더니 허리가 다 굽어진 80 넘은 노인이 허리를 숙이고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어요 전 처음에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은 제가 연탄을 든 걸 보고선 너무나 반가워하셨죠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탄도 나눠주시고 저희가 덕분에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굽은 허리를 더 숙여 인사하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쳐다본 순간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서야 전 그 사람이 누군지 반박이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노인은 그렇게 절 미워하고 싫어하던 시모였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네가 여긴 어떻게 엄마 이 사람 연탄 봉사 왔다가 여기 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 지냈냐 내가 정말 보고 싶었다 어떻게 연탄 봉사까지 오고 말이야 보니까 잘 지낸 것 같구나 아이고 우리 며느리 뻔뻔하게 저에게 다가오며 며느리를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전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요? 도대체 누가 며느리예요? 아줌마 제가 왜 며느리예요? 아이고 왜 그러니? 왜 그러는 거야? 진정해라 진정해 아무리 이혼했다고 나지만 우리 그래도 가족이었잖니 가족이요? 참 어이가 없네 저기요 저 다 들었어요 아줌마가 왜 나 이혼시키려고 그렇게 혈안이었는지 나 다 들었다고요 어떤 짓같이 했는지 내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건 그건 말이다 그렇게 사람한테 상처 줘놓고선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사람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으면서 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까지 했는지 잊었어요? 당신 이러고 사는 거 그때 그래서 천벌받는 거예요 알아요? 하루에 수십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혼을 해야 했을까?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그 큰 돈을 주고서도 날 내쫓았을까? 근데 뭐? 아들한테 문제 있는 걸 모르고 날 내쫓아? 그래서 벌받은 거예요? 아이고 예희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벌 충분히 받았다 10년 산 며느리도 우릴 버리고 떠나버렸어 그렇게 벌을 받았다고 뭐요? 벌을 다 받아요? 그게 벌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당신들 며느리가 10년 살고도 왜 나갔는지 알어? 당신들이랑 똑같은 며느리 받아서 그래 그 여자도 당신들이 그런 것처럼 당신들이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지 10년을 살았는데 매몰차게 나갔다고? 당신들은 안 그랬어? 당신들도 똑같아 그 며느리 탓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다 당신들이 다 했던 거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들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세발의 피도 안 되니까 앞으로 내리는 벌도 끝까지 다 받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제 말에 바닥에 앉아 통곡하는 시모를 보면서도 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한 상처에 비하면 이 정도 말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전 시모는 옛날엔 정말 누가 봐도 부자집 사모님이었는데 지금은 허리도 굽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나이 많은 병균 노인네일 뿐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그 20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 집안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갈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인 절 못사게 굴고 아들만 생각해서 절 쫓아 냈던 그 집안은 결국엔 절 내보내고 난 뒤 계속해서 벌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보아 아닌 남편은 제대로 일도 안 하는 듯 했고 집안 꼴도 엉망인 걸 보니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진 않았어요 통곡하는 전 시모와 우두커니 서 있는 전남편을 뒤로하고 그 집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전남편이 제 팔목을 잡았습니다 전남편은 진짜 가지가지 하더군요 뭐야 뭐 할 말 있어? 당신한텐 더는 들을 얘기 없으니까 이건 놔 아 그게 아니라 여부 미안한데 나 돈 좀 줄 수 있어? 나 술값하고 담배값 없는데 한 10만 원만 뭐? 이 와중에 술값이고 담배값이고 그런 게 생각이 나냐? 아휴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어? 네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야 됐고 너는 10만 원도 아까워 자 이거나 처먹어 이거나 먹고 제발 좀 내 인생에서 떨어져라 떨어져 이건 네가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선이 베푼 거니까 이거 가지고 아껴 먹어라 전남편에게 주머니에 있었던 초코파일 던져줬습니다 그 초코파일 연탄 봉사하다 당 떨어질 때 먹으려고 챙겨온 거였어요 황당하던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을 뒤로 안 채 전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제서야 전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더군요 그 후로 소식을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전남편과 전시모는 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끝나지 않은 벌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전시모와 전남편이 제발 정신 차려서 마음이라도 착해지길 바랍니다 전 지금도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그 집 안에서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은퇴를 하려면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은퇴라고 난 후에는 다른 것보다 절 위에서 살아보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답니다 아빠 목수 생활을 그만두셨고 엄마도 장사를 접으셨어요 그 후로는 두 분이서 해외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노을을 즐기시고 계시답니다 동생 역시 꾸준히 한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고요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 모시면서 잘 살아보려고요 연단 봉사도 앞으로 꾸준히 할 계획이랍니다 하다 보니 정말 뜻깊고 보람찬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는 게 없다고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은 뭘 해도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못된 사람은 결국에는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토록 못되게 굴었던 잘 살았던 그 집안도 결국엔 이렇게 됐으니까요 제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군 사람도 꼭 벌을 받을 거라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만 생각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은 정말 추울 거라고 하는데 따뜻한 겨울 준비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